네 안녕하세요 조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는 실시간처럼 유튜브가 스트리밍이 되겠지만 사실 실시간 라이브는 아니고 제가 사실은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주제를요. 근데 저녁에 어떻게 시간들을 좀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저녁에는 또 아이들하고도 요즘 방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라이브 강의도 이전에는 제가 약속을 한번 했지만은 그 약속을 못 짓겠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들쑥날쑥해요. 강의를 하다보면은 또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라이브를 해야 하는 것인데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라이브처럼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듯이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모이애킴 분야에서 이제 한계가 왔을 때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을 했고 지금 뭐 교육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모이애킴 컨설팅 사업들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뭐 컨텐츠 개발해야 이런 사업들을 까지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은 1부하고 2부로 나눠가지고 제가 편집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A3 시큐티 라고 하는 회사 지금도 있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A3 시큐티에서 5년 동안 이제 모이애킴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좀 비교를 했을 때 좀 다른 것들이 있냐? 아닙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모이애커들에 대한 그런 생활들이 거의 비슷하다. 사실 제가 이제 모이애킴 컨설팅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모이애커에다가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들도 붙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자기는 해커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강하게 가지고 싶다. 나는 컨설턴트라기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돋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는데 사실 이제 모이애킴 컨설턴트죠. 컨설턴트에 하는 기술적인 컨설턴트 안에 모이애킴 업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이애킴 팀, 요즘은 이제 레드팀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 기반의 어떤 모이애킴들을 수행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보안 활동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더 심화 있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뭐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레드팀이라고 하거나 뭐 레드월넛이라고 하는 NSHC의 그런 팀들도 있고요. 그래서 레드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많이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드, 블루 그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모이애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취약점들을 분석하는 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규모, 소규모 회사죠. 그래서 보통 한 10명 이하 정도의 그런 회사 같은 경우나 그런 데는 이제 모이애킹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취약점 진단 컨설팅하고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기술적 취약점 진단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경험을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이애커들한테 기술적 취약점 진단까지 이거를 시키면은 조금 뭔가 이상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차피 하나의 보안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애킹이라고 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모이애킹은 블랙박싱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죠. 도메인 하나만 딱 주고 너 해킹해 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블랙박스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취약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술적 취약점 분석이 인프라 진단이죠. 인프라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어떤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분석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두 개 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두 개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너무나 이제 블랙박싱 형태의 그런 모이애킹 진단만 하다 보면은 인프라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이애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5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제가 항상 많은 이야기를 하죠. 웹패킹 중심하고 이제 웹모바일 현재는 이제 모바일이 해킹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죠. 둘 다 원플러스 원이라고 한 것처럼 세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대해서 모이애킹을 하게 되면은 금융권 웹 쪽, 그 다음에 금융권 모바일 쪽,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을 진단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모이애킹 컨설턴트로 활동했을 때하고 뭐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서비스들하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파이썬으로 웹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퀘스천이었었거든요. 거의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파이썬의 디장고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플라스크 같은 경우나 이런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웹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이제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드.js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서버 쪽하고 웹 쪽 같이 프론트하고 백엔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나 그런 것들로 구성된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 여러분들이 앱을 웹보다는 지금 현재 모바일이죠. 그래서 모바일 쪽에 중점적으로 이제 서비스들을 구축을 하다 보니까 그쪽의 특징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올라가 비율적으로 많아질 뿐이지 접근하는 방식들은 거의 다 좀 비슷했어요. 하는 업무들은 웹해킹하고 모바일 해킹이라는 것과 보안 솔루션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물론 이제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IoT 같은 경우도 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거래소나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많이 좀 가고 있죠. 사실요. 그래서 좀 먼저 가신 먼저 이렇게 앞서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쪽에 관련된 이제 버거운팅이나 그런 것들도 또 사업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참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이애커 인력들이 블록체인 쪽으로도 많이 갔어요. 자율주행 쪽으로는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현대 오토웨어 중심으로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애킹을 하다 보면은 사실 5년 동안에 한 회사에 또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요게 이제 조금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대기업 쪽에서 이제 뭔가 지원도 많이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나는 모이애킹 쪽으로 뭔가 관리 쪽까지 가는 케이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쭉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모이애킹 컨설팅 부서에 뭐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팀장님이나 나중에 이제 부장까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커리어를 쌓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오래 합니다. 그렇게 오래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컨설팅을 떠났다가 이제 대기업 쪽에서 충분히 이제 또 대기업 경험을 쌓고 다시 또 컨설턴트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외에 그냥 5년 동안 한 회사에서 나는 모이애킹 기술적으로 쭉 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많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모이애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기술적으로 되게 많이 이제 업무 시간에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모이애커라고 하는 회사를 그 직업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5년 정도 되면은 모이애커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팀장급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웬만큼 작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5년 내에 이제 오게 돼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도 관리 쪽 파트로 점점점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모이애킹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에서 완전히 관리 컨설턴트로 가는 건 아닌데 그 안에서도 이제 인력 관리하고 일정 관리나 그런 모이애킹 큰 프로젝트 뭐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자기는 이제 이렇게 막 진단하고 취약점을 분석하고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인력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인력들이 좀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찝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제 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 모이애킹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도 이제 QA로 한마디로 이제 품질 관리죠. 어떻게 보면요. 모이애킹의 사업들을 잘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보고서 품질들은 어떻게 잘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뭐 실무적으로 모이애킹들을 막 이렇게 수행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 인원들이 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리뷰하면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관리 쪽이나 그런 거에 자기 안 맞다. 그러니까 나는 인력들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런 재미도 못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재미가 못 느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런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객들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회사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사업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년차 정도 아니고 보통 한 3년차 정도만 하더라도 웬만큼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대기업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금융권 쪽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뭐 금융보호하는 쪽이나 그런 쪽으로도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모이애킹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쪽으로 금융권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이애킹 컨설턴트는 이게 컨설턴트하고 이제 뭐 금융권에 관련된 또 진단원들하고 조금 달라요. 롤이 조금은 다르고 또 이제 금융권에 가면은 각각의 그러한 어떤 법적인 규제나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체크하고 체크리스트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조금 달라요. 예 사기업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들을 하는 거죠. 계속 이제까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멈추는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서 그렇게라도 이제 전환을 하든지 좀 더 대우가 좋은 것으로 가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년 동안 사실 평균적으로는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다닌 거죠. 예스 리에서 5년 동안 모이애킹 팀에 지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평균적으로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거든요. 여기 있다가 이제 소스코드 진단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게임 해킹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때 당시에는 IoT나 그런 것들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저도 이제 정체가 좀 있다라고 느껴진 때가 바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기업 쪽으로 저도 이제 가야 하거든요. 대기업은 이제 금융권으로 이제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저희가 이제 모이애킹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제 인프라를 뭔가 다룰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필요 요소가 뭐냐면은 어떤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담당을 해야 하는 거고 침해사고 분석이나 그런 것들 대응 업무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금융권에 따라서 좀 더 더 큰데 이제 금융권도 이제 소규모 금융권도 있을 거고 이제 굉장히 큰 금융권도 있는데 각각 롤들이 좀 나눠져 있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웬만큼 이제 중간 쪽에 있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력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업무들을 이제 같이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술 파트, 관리 파트 이런 식으로밖에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 파트를 맡게 된 것이고 기술 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담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인데 다 요구사항이 뭐예요? 이쪽이죠. 이 퓨로로 여기를 담당을 하는데 이분들께서는 여기로 만약 여러분들이 모예킹에서만 너무나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건너뛸 수가 없다. 뭔가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인데 내가 업무 전환을 한다든지 회사를 좀 이렇게 바꾸면서 뭔가 이것을 극복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극복할 기회들이 현재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것들을 가는 과정에서 저는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모예킹 방식으로 나는 해킹, 공격자 입장에서만 고민을 했는데 대응자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부랴부랴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책들도 사고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IPS 장비들 그 다음 방화벽 장비들 차세대 방화벽 막 그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모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우선은 당장은 이제 면접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면접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진축적으로 공부를 한 겁니다. 각각의 이제 영역별로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필요로수록 넣으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운 좋게 우선은 대기업 쪽으로 작은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금융권에 처음부터 도전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학력도 많이 받았던 상황들이었었고 티오가 없어요. 금융권이 생각보다 티오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좀 그나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뽑고 있지만은 제가 했을 때는 정말로 한 5년에 한 명, 3년에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았기 때문에 실제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대기업 쪽으로 우선 좀 계열사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하자. 조금 더 더 쉬운 쪽으로 하자. 라고 해서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간 것이죠. 근데 이쪽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거예요. 새로웠습니다. 이제까지 모이애킹을 공부했던 거하고 침해사고 분석했던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반대죠. 나는 공격을 당한 쪽을 분석하는 입장인 것이고 여기는 이제 공격들을 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고 근데 이제 도움이 됐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것들을 자료들 보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수행했던 공격기법이나 그런 것들은 어차피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렇죠.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기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움들은 당연히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조금 더 수월했다.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은 이쪽으로 갈 기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모이애킹 컨설턴트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계를 느끼면은 우선은 그 회사는 빠져나와게 돼요. 그렇죠. 그 회사에서 그 업무들이 너무나 지쳤고 한계가 있고 내가 성장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나오게 되는 것인데 나오면은 이제 프리랜서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3년차에서 5년차 같은 경우에는 당장 대기업이나 어떤 금융권 쪽으로 가지 못하면은 보통 이제 프리랜서로 좀 뛰다가 이제 그때 또 결정을 하게 돼요. 내가 프리랜서로 하다가 동종업계의 그런 컨설턴트 회사로 또 한번 이렇게 가든지 지인을 따라서 아니면은 좀 더 도전을 해서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권의 TO가 나오면은 그쪽으로 이제 추천을 받아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생각보다 이제 공백들이 길지 않았죠. 한 2개월 정도에서 3개월 정도 공백들이 생기면서 이때 운 좋게 됐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보안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을 알고 모이해킹을 했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점점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이것들을 교육을 한다 뭔가 이게 전달을 한다고 했을 때 아 이 부분부터 이해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이해킹을 시키면은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때 온 거예요. 공부할 게 많아지면서 이 한계들이 조금조금 극복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계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어려웠던 부분들 아까 성장에 대한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때 이제 극복이 되면서 다행히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모이해킹 쪽으로 지금 하면서 이제 3년차 5년차 되는 건데 사실 나는 이제 모이해킹으로 그냥 정말로 뼈를 묻고 싶다 라고 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이쪽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안관제 쪽이나 보안솔루션들을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상화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 있죠. 가상화를 이용해서 인프라들을 한번 구축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AWS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필수입니다. 사실은 필수인데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보안솔루션도 적용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AWS로 내가 보안 어떤 통합로그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과정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내가 이제까지 했던 모예킹들을 좀 더 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새로운 접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까지 웹패킹이나 모바일 쪽에 치중했던 부분들을 시나리오적으로 내가 모예킹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로그들을 내가 통합적으로 해서 이 침해 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계들을 좀 극복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또 2부 좀 이어가지고 뒤쪽에 금융권이나 그런 것들 다니고 그 다음에 현재 사업들을 하면서 또 어떤 환계들을 이렇게 극복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